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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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아? 그래서 다른 전공을 다른 걸로 바꾸려고? 근데 공부에 관심이 전혀 없잖아 근데 대학으로 어떻게 갈 건데? 네가 하고 싶은 것은 전혀 못 잡고 있잖아 말해 어차피 전 보러 왔잖아 편안하게 말해봐 넌 네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너는 느낄 수가 없잖아 아줌마 말이 틀려? 잠시만요 잠시만요 혼자 어떻게 살았어? 아줌마가 보기에는 혼자 사는 것밖에 느껴지지가 않아 혼자 사는 것밖에 느껴지지가 않아 부모 없이 부모 없이 잘 살았네 이쁘게 잘 컸네 아냐? 아줌마 잘 못 봤어? 응 맞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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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2사람 있어? 아니요 니가 버려서 가야되는거야? 네 꼭 잡게 가고 싶은거야 그냥 목끝을 잡으려고 가려고 하는거야 그냥 대학생활 하려고 대학생활? 네 마음에서는 공부도 와닿지 않고 근데 하고 일을 하자니 그것도 싫고 그치? 근데 중요한 것은 대학 가는건 좋은데 니가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을 모르잖아 니가 무엇을 너를 어느 깔을 해서 내가 뭘로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잖아 그치? 가슴속에 문 닫고 산지가 얼마나 됐어? 아줌마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초등학교 때부터 아무도 돌봐준 사람 없이 그냥 컸던 것 같은데 그 뒷이야기는 안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미안하게도 대학에 운이 없어 대학에 이미 너는 지금 대학은 들어갔어 아까 말했듯이 그냥 아까 너가 그냥 너는 다시 시험을 보고 싶다지만 그건 아니야 시험을 보는 것도 너는 지금 두려워 그치? 두려운데 내가 대학교 그 맞지 않는 적성에 맞지 않는 학과를 선택한 것 뿐이라고 그렇지? 그런데 니가 다시 또 대학교로 간다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너는 공부의 연이 없어 아줌마가 마지막 희망을 끊어버린 걸까? 한 번 내가 반대로 물어볼게 한 번 내가 반대로 물어볼게 자식 같은 애가서 넌 하고 싶은 게 뭐야 사람을 보면은 아줌마는 무속인이지만 또 사람이잖아 무속 점을 보면서 그 사람 마음도 읽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또 뭘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그것도 말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너를 읽었을 때는 자고 있는 사람처럼 만 느껴져 그러니까 재밌는 일이 한 개도 없다는 뜻을 말을 하는 거고 니가 뭘 희망적으로 갖고 살아가는 데에서 내가 무엇을 무엇을 갖다가 낙으로 삼고 살아야 되나 그걸 읽지를 못하겠어 그럼 그게 니 가슴이라는 뜻이야 니가 마음의 문을 겉으로는 맹랑하게 웃고 살지도 모르겠지만 마음속에서는 마음속에서는 한자랍게 어린 나이에 하늘 갖고 사는 아이라고 느껴지네 그 마음부터 니가 좀 보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물어보자 뭐를 하고 싶어 그리고 뭐를 하고 싶어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그치 아까 말했듯이 모르겠지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 그냥 그냥 그러면 아줌마가 말해도 돼 지금 아까 휴학이라고 했지 지금 휴학 상태야 그치 휴학을 좀 더 미룰 수도 있는 거잖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고 뭔 말인지 알겠지 생각을 해서 네가 조금 더 조금 더 네 가슴을 비워서 야 이건 내 적성에 맞는 일 같다 그럴 때 정했으면 좋겠어 네네 알아듣겠어 네 여기만 보면 안 돼 더바 사장님 더바 예 더바 안녕하십니까